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뭐임 수광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뭔지 몰랐구나 노람쥐에 넣는 거 보다 이 밑에가 이게 초립주 초립 그거를 비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누러 그 다음은 밖에다가 이 노람쥐를 싹 둘러 저 위에다가 주쟁이를 덮어서 동여매면 이게 누리되고 이 노람쥐 역할이 된다 노렘쥐 노람쥐 노람쥐 잘 알아드렸지 다 이거 보는 분들도 이거 노람쥐 다 기억없어 아이고 이거 이거 비용직하다